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스탑널커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 겁니다. 한 여성이 나 판밍아웃 당했는데 눈물만 나온다 라는 글을 네이트판에 작성합니다. 동기 여자애가 자기 폰 지랄라서 언니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폰 빌려갔거든. 근데 나한테 폰 돌려주면서 너 판녀였냐고 이 지랄하더라. 옆에 동기 남자애들 3명 정도 있었는데 눈물만 나온다 진짜. 라는 식으로 네이트판을 하는 걸 들켜서 수치스러움에 눈물이 나온다는 말을 하죠. 판밍아웃 당하고 또 판의 글쓰는 당신은 진정한 판녀입니다 라며 놀림을 받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보면 소름돋아야 하는 내용이죠.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이 네이트판 하는 여자라는 걸 숨기고 있을까요? 여시한다고 차였어 눈물난다 라는 2024년 글도 보시죠. 외모 성격 둘 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두 달 동안 썸타다 사귄 지 11차인데 금요일 밤 같이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하플 알림에 여성시대 한남 어쩌고 이런 알림이 떠버린 거임. 이 사람은 sns도 카페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래서 이걸 집가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나 봐. 네이버에는 여성시대 카페를 미친 카페로 소개하고 나무 위키에도 충격적인 내용밖에 없더라고. 자기는 여성시대 같은 거 하는 여자 충격이라 못 만나겠다고 나 차버리더라. 조건도 외모도 성격도 내가 너무 바라던 사람이고 완벽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싶었는데 개처럼 빌빌기고 붙잡아도 나랑은 다시 못 만나겠다네.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을 보실 수 있죠. 우리 여성들은 여성시대에 대해서 여자끼리 소소하게 모여서 정보 나누는 걸로 지랄하는 거 어이가 없다.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시대 하는 걸로 헤어지는 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. 그리고 저는 우리 여성시대 여러분들을 위해 남염의 앞장서는 여성시대 하는 주제에 남자 만날 생각한 게 정신나간 거 아님 하마터면 남자는 스탑널커 밟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헤어져서 유유. 라는 말을 그녀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우리 여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극찬을 듣게 되었죠. 현 시점 대한민국 여성들의 트렌드는 여성시대 하는 걸 숨기는 게 트렌드입니다. 그녀들은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던 fm을 버리고 설거지를 당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 중이고 탈코르색과 뚱뚱한 몸으로 fm이라는 걸 잔뜩 티내고 다녔던 전략을 바꿔서 겉으로 봐서는 일반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벌어오를 타고 설거지를 노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시하는 걸로 헤어짐 이라는 식으로 여시를 숨기고 있다가 들켜서 헤어졌다고 말하고 웃기지도 않는 걸로 헤어졌다 33살 먹도록 첫 연애를 시작한 여자인데 회사 구내식당 뉴스에서 문통 나올 때마다 다른 한남들이 문통욕할 때 이 남자는 문통욕 안에서 호감이었거든 4년간 짝사랑 비슷하게 좋아하다가 이번에 사귀게 됐는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찍은 사진 같이 보다가 여시 웃긴 짤들 저장해놓은 거 나왔는데 그거 보고 여성시대 들켜서 헤어졌어 여시를 얼마나 악마로 만들어놨으면 여시한다고 헤어지냐 어이가 없음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수많은 여자들은 나도 여시한다 차였었다. 나 진심 여시하는 거 꽁꽁 숨기고 지냈는데 작년 상견례 준비한답시고 결혼 준비 정보 게시판 자주 썼거든 근데 그거 알림 때문에 여시 들키고 헤어진 적 있음 이라는 식으로 스탑널커의 실패한 간증글이 여성시대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납니다. 그녀들은 여시를 1배와 동급으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1배보다 더한 게 여성시대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녀들은 자신이 FM이라는 걸 숨기기 시작한 거죠. 과거 남성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과거를 숨기고 남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런 스탑널커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발 꼭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검사해야만 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 그녀들은 핸드폰 검사를 할 때 여성시대 하는 걸 들켰죠. 그렇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자친구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무슨 어플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. 대한민국은 대스탑널커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스탑널커를 만나기 싫다면 여자의 사상검증은 필수가 되었죠.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싫다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하면 되겠습니다. 여성시대 하는 여성들은 제발 자랑스러운 여성인권운동을 숨기지 말아주세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정신치료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두 줄 요약 이 인간 고소 마려운데 고소각 잘 보시는 분들 과연 가능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된다고 하면 바로 고소 넣도록 하죠.